뼈의, 이건 갈치뼈를 상징하는, 발치의 중심 뼈를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요. 이태리 대리석인데, 갈치뼈, 이것도 백대리석인데, 이건 예전에 연못이었던 자리에요. 이건 오래된 작품인데, 이것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두 개 분할된 공간에서 이태리 대리석입니다. 굉장히 작품이 대작이에요. 커요. 십자가의 의지에서 붙들고 있는, 고뇌하는 그런 인간성을 만들었죠. 이건 대작이에요. 이건 대작이에요. 이태리 대리석입니다. 이태리석입니다.